생방송으로 준비한 음악 캠프 또 우리 기념 이벤트 정답을 알려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네 저희가 총 4번 나왔었죠 정답은 4번입니다 아 지금 자막으로요 당첨되신 분들 전화번호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잘 확인하시고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가 오늘 생방송으로 처음 진행을 해서 그런지 보이지 않게 실수를 정말 많이 했었는데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음악 캠프는요 3월 25일 금요일이죠 경인교대 경기 캠퍼스에서 야외 녹화로 꾸며집니다 야외 유대에도요 저희와 정말 재미나게 놀아주십시오 아이오쇼 네 여러분 많이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MC몽 CG 어떠신지 음악 캠프 버려봐